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풀 운명연구소의 이한입니다. 회원가입이나 또는 강의신청이라던가 또 상담신청에 대한 문의가 자주 있어서 먼저 안내사항 도와드릴텐데요. 우선 후원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 영상 채널 올라오시면 제 프로필을 클릭했을 때도 첫 화면으로 이동이 되십니다. 여기서 가입 버튼을 핸드폰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 PC모드에서도 발견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가입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채널에 가입하시는 첫 달 가입 요금이 나옵니다. 가장 저렴한 요금으로 제가 책정을 했고 원래는 등급이 3등급이 있었는데 현재는 1등급이 줄었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풀 운명. 이런 식으로 1990원씩 월별 요금 나오도록 제가 세팅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부분과 매번 영상을 제가 방송을 할 때 별도로 후원하는 효과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2023년도 상반기부터는 상담 요금의 일부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올해까지는 현재의 요금으로 쭉 지속을 할 예정이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상담 신청은 항상 각 영상의 상세 정보에도 펼쳐져 있으며 또 정보 탭에도 클릭을 하셨을 때 대략적인 상담 신청 안내에 대한 링크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혹은 각 영상의 고정 댓글에도 제가 늘 오픈을 해두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